카티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6월 14일 네 우리 주주님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불타는 금요일 아 우리 카티스가 오늘 좀 주가가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주주님들 금요일인데 즐거운 금요일이 되어야 되는데 카티스가 또 아 또 우리 주주님들 열받게 하네요 네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 네 아이 오늘 뭐 그렇다 치고 네 우리 투경 피하기 위한 네 일부러 이제 하락 빼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구요 네 우리 주주님들 카티스 우리 다음주에 신차 신나게 힘차게 올라가자고 우리 댓글 네 댓글로 화이팅 네 화이팅 이라고 많이 그 댓글 많이 달아 주시구요 네 구독 음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주세요 네 네 우리 주주님들 카티스 관련해서 이 주식 콜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면서 어떻게 주가가 끌어 올라갈 예권지에 대해서 좀 살짝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5월 3일날 최고가 9,410원에서 지금 현재 5,840원 네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데 우리 주주님들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네 지금 우상향 패턴으로 네 엘리언트 파동 네 3단계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급등해 나갈 가능성이 높고 높은게 아니라 네 올라갈 갈 수밖에 없는 패턴이구요 네 지금 이제 세력들도 꾸준히 네 바닥도 다지면서 세력들도 물량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구요 네 우리 주주님들께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음 수주계약 네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나올 예정이구요 국내 s 사 너 ai 4 데이터 센터에 보안 그리고 2 s 사에서 ai 데이터 센터와 플러스 반도체 공장에 내 보안 시스템 관련해서 내 수주계약 네 요거 좀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최종적으로 지금 조율 중이니까 네 요거 네 조율 중이구요 네 조율 중이고 요거 발표될 겁니다 네 수주계약 네 발표됩니다 네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는 주식 콜센터가 어렵게 구해온 거고 네 우리 정회원분들에게 네 고액 네 회원가입 하신 분들에게만 나가는 정보이기 때문에 네 고급 정보 네 고급 정보 네 요거 우리 주주님들에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 정보 받는 방법은 영상 중간에 있으니까 꼭 신청해서 받아 가시구요 신청하는 방법도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영상 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리 카티스 네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잠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카티스 네 상장 후에 네 어저께 조금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최근에 거래량도 이렇게 많이 나와져 있는 상태고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께서 네 좀 이제 이슈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매수를 하신 상태구요 네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아무래도 수주계와 관련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매집한 뭐 그런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겠죠 네 네 외국인 네 요렇게 또 매집해져 있고 네 기타 법인도 네 매수하면서 네 진행하고 있다 네 우리 카티스에 대해서 주식 콜센터가 좀 자세하게 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영상 꼭 시청해 주시구요 댓글 화이팅 네 이렇게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카티스 관련해서 주식 콜센터가 좀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기사 한번 살짝 한번 보게 되면 네 우리 카티스 투자 경고 지정 예고 매매 거래 정지 가능성 하루 정도 정지 당하죠 차라리 그냥 급등해서 거래 정지 한번 하루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급등이 올라갔으면 좋겠으니까 한국 거래소가 카티스에 투자 경고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네 14일 한국 거래에서 따르면 전일 거래소 장마감 후 카티스에 대해 다음 종목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14일 하루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니 투자에 주의 바랍니다 라고 공시했습니다 최근에 좀 이렇게 급등이 나갔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투자 경고 투자 경고 네 지정을 받은 거죠 훈장이죠 훈장 네 이 주가는 급등에 나가는 종목이니까 조심하세요 하지만 종목에게는 훈장입니다 훈장 네 좋은 친구죠 주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투자자님들은 조심하세요 라는 주의를 주는 거니까 네 우리 주주님들 저는 우리 주주님들과 다르게 생각을 해요 네 차라리 투경 먹고 더 크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카티스 네 시청 엄청 가벼워요 1054억원 밖에 안한다 네 가볍다 네 그래서 세력들이 주가 끌어올리기가 쉽다라고 네 우리 주주님들께 설명드리고 싶고요 카티스는 도대체 뭐하는 회사야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카티스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네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을 명의하는 회사입니다 네 공간인지 보안 플랫폼 전문 기업이에요 공간인지 보안 플랫폼 네 물리적인 공간의 내부와 외부를 노드를 포함한 네 네트워크 상태로 파악하고 네 제어하는 개념의 기반으로 인프란의 이동체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 분석하여 그 행위나 영역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네 개발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네 요 일단은 요거 이렇게 좀 살짝 좀 안내해드리고요 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카티스 대응 전략 자료 네 이렇게 준비해놨고요 네 그 다음에 국내 S사 AI 데이터 센터 500억 수주 네 AI 데이터 센터와 그 다음에 반도체 공장에 네 AI 데이터 센터 네 요거 수주계약 요 발표 예정입니다 네 요거 관련해서 자료와 정보 주식 콜센터가 준비해놨고요 네 네 소통방 네 많은 주주님들과 대화하면서 종목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자료와 정보 이렇게 드리고 있는 방이 있습니다 네 이 방 무료로 주식 콜센터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 주주님들에게 좀 빠르게 대응 해드리기 위해서 실시간 소통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 네 실시간 소통방 네 010-3172-8706번으로 네 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돼요 네 네 주식 콜센터는 네 주주님들께 많은 자료와 정보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네 비용 없이 무료 네 진행하고 있고 네 010-3172-8706번으로 우리 카티스의 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음 가장 기본적인 거 뭐냐 주식의 기본은 매수와 매도입니다 네 투자는 투자로 돈 벌어야죠 네 저도 돈 벌어야죠 네 우리 주주님들도 돈 벌어야 되고 네 주주님들 우리 서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수익 500% 봐요 네 주식 콜센터한테 자료와 정보 무조건 받아 가시고요 010-3172-8706번으로 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주식 콜센터가 네 우리 카티스 수익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네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네 안내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 나 이거 좀 매수하고 싶어 라고 문의 주시면 주식 콜센터가 매수 타점도 네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무료로 잡아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좀 안내해 드렸고 다시 카티스로 넘어 오겠습니다 우리 카티스는 2006년도에 네 설립된 회사고요 2024년 5월에 코스닥의 상장원 회사입니다 카스타의 시총행은 1199억원으로 코스닥 732 기업입니다 네 가볍다 세력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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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하기 작업하기 쉽다 주가 네 끌어올려서 상단에 개인투자자분 님들 물리기 하기 위함 가벼우니까 네 주가 상승 수익이 쉽다는 거죠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주가 끌어올릴 때 우리 주주님들 아 이거 미래 성장성 보고 나 지금 매수해야지 아 지금 상단인데 지금 더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어깨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우리가 사야 될 파동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네 우리가 사야 될 가격은 이 바닥 부분에 사서 머리에 어깨에서 팔아야 됩니다 이게 매수 매도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 항상 보게 되면 주가가 주가를 이렇게 간다 그러면 항상 이 고점에 사요 이렇게 사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사야 될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매수해서 이 상단 머리에서 어깨에서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가 상단일 줄 모르고 계속 매도 해 그리고 세력들이 우에서 매도 하면은 아 그리고 중간에 손절하고 주식 이렇게 하지만 됩니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카티스 관련해서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고 안내 도와드리고 있어요 요거 자료 안에 있는 내용 네 요 내용 우리 주주님들 꼭 받아 가시고요 실시간으로 좀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실시간 소통방 들어오셔서 많은 자료와 정보 좀 받아 가시고요 주식 콜센터가 뭐 카티스 뿐만 아니라 네 그날 그날 이슈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우리 주주님들에게 아 지금 테마는 어떤 테마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세력들이 지금 현재 담고 있는 AI 관련된 종목들 미리 저점에서 같이 잡으세요 보유하세요 네 이렇게 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와 정보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 드리기 위해서 네 준비해 놨어요 이 자료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AI 테마 급등 종목 주식 공략 집 주식 콜센터가 준비해 놓은 자료고요 네 요거 무료로 다 드리고 있어요 이거 자료는 매우 중요한 거라서 우리 주주님들 꼭 신청해서 받아 가시고요 네 AI 테마 네 W 네 온 디바이스 AI, AI 챗봇, 의료 AI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이에요 온 디바이스 AI 네 요거 지금 종목별 관련해서 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주주님들에게 다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고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라서 우리 주주님들 제가 다 드리고 있으니까 무조건 신청해서 받아 가셔야 돼요 010-4172-8706번으로 카티스의 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네 네 여기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주님들 그리고 주식 콜센터 6개월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어요 네 우리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와 함께 네 6개월 동안 1억 만들기 도전해봐요 네 6개월 1억 만들기 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네 100% 무료로 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입장인원 일단 제한 없이 모두 다 우리 주주님들 초대해 드리고 있고요 다 같이 우리 수익 보고 네 돈 벌어보시죠 소액으로 얼마든지 투자 가능하시고요 저는 투기 절대 안합니다 아 우리 주주님들 대출 받아 오세요 돈 빌려 오세요 돈 없으면 카드론 받으세요 이런 얘기 절대 안해요 그냥 우리 주주님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있는 돈 대출 그 다음에 카드론 플러스 사채 이런 거 절대 쓰지 마시고 그냥 있는 돈으로 해요 아 나 50만원밖에 없어 100만원밖에 없어 나 20만원밖에 없어 소액으로도 가능해요 아 나 천만원 있어 2천만원 있어 50만원 있으면 어떻고 천만원 있으면 어떻습니까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 가능해요 우리는 투자자지 투기자가 절대 아닙니다 이 주식으로 해서 이 회사의 미래 성장성 그 다음에 돈 되는 정보와 자료로 해서 우리 수익 보면 돼요 욕심부리지 말고 우리 하루에 3%에서 10%씩만 수익 보면은 됩니다 네 이게 누적되고 누적되고 네 300만원으로 하루에 10%씩 수익 보면은 하루에 30만원 수익 볼 수 있습니다 10일이면 300 버실 수 있는 거예요 20일이면 600 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님들 있는 돈으로만 하시고 절대 사채 대출 하여튼 사채 대출 이런거 절대 쓰지 마시고 그냥 있는 돈으로만 해요 신용 신용매매 이거 하지마요 진짜 주주님들 신용 쓰시잖아요 세력들의 먹잇감만 됩니다 주식콜센터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010 3172 8706번으로 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카티스에 대한 자료 정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문자 보냈는데 답장이 안 문자가 안 왔는데 답장이 안 왔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제가 문자 받은 거는 다 답장 드려요 근데 통신사에서 스팸으로 차단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문자 보냈는데 못 받으셨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시 55분입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주식콜센터 다음 방송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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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